전남이 전국 생활자계의 60%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도자산업과 문화 육성을 위한 조례안들이 만들어집니다. 전남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남 도자문화산업진흥조례안은 도자예술인 지원과 학술 교류 행사 추진, 도자문화산업시설 조성 등 도자문화 육성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또 나강국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도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